야당들은 일제히 대통령실을 비판했습니다. 입법부를 모독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오만한 행태라며 대통령실의 사과와 경호 처장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경호상 위혜 행위로 판단돼 어쩔 수 없었다며 강의원의 행동에 강한 유감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국격을 떨어뜨린 강의원이 석고 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사과는 물론 경호 처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사과는 물론 경호 처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 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입니다. 앞으로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대통령에게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강 의원이 악수를 할 때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고 잡아당긴 데다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했다며 경호상 위의 행위로 판단될 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소란을 유발하기 위한 고의성 짙은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엄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의원을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이 축하하러 간 자리에 강 의원의 행위는 금도를 넘어선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